자, 한 번씩 해보죠. 제가 먼저 해볼게요. 아, 그래요? 동혜가 먼저. 이걸 잘해야 1등이 될 수 있어요. 소리도 내면 안 돼요. 네, 자, 시작! 잘했습니다. 싸움 잘했던 우리 동혜. 보고 있다. 알겠습니다. 하나 둘과 대등한 경기를. 우와! 우와! 우와, 잘하네, 진짜. 와, 진짜 잘 뛰네. 야, 제자리 등 잘하네. 수고하세요. 아, 수고하세요. 카리스마. 아, 괜찮아요. 자, 이거 보세요. 오, 야. 자, 좋아요. 자, 좋아요. 자, 됐습니다. 어, 옛날 엑스맨 부른 것 같아. 어떻게 떨려. 이 정도로. 자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여기 알만하면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우와! 우와! 뭐야. 첫번째 사진을 찍어볼까요?